11장입니다. 2장은 온고지신이라는 글이에요. 제왈 온고의 지신이면 가이위사의니라. 공자님 말씀에 온고, 여기 온자는 익힐 온자에요. 고자는 옛고자인데, 옛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히는 거야. 마치 어떻게 익히냐면, 시루에다가, 시루가 뭔지 알아요? 시루는 떡을 찌는 그릇이에요. 거기에 떡을 이렇게 앉혀놓고 김을 쐬가지고 떡이 푹신 익을 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거지. 온, 옛날에 배운 것을 완전히 익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 나간다면. 그게 온고지신이에요. 가이위사의니라. 가이위사의니라. 가이위스승이 될 만하다.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해 나가는 사람은 남의 사표가 된다.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온은 심역야라. 심자는 찾을 심자고, 역자는 그것도 찾을 역자, 생각할 역자에요. 여기 온자는 온고니까 과거에 배운 것을 그 이치는 무엇이고, 왜 그렇고, 왜 그렇게 될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 고자는 구소문이요. 여기 고자 할 때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옛구자라는 것은 구소문, 옛구자지요. 옛날에 들은 바고, 신자는 금소득이니. 새신자는 지금 득 얻은 바야. 여기 득자는 얻는다는 것은 터득했다. 깨달았다 그런 듯이 새로 터득한 바다에요. 그러니 언, 학, 능, 시, 습, 구문이, 매유, 신득, 즉, 소, 학이, 제, 아이, 기, 응이, 붉은 고로, 가, 이, 위, 인, 산이. 공부하는 방법이지요? 말하되, 학, 능, 시, 습, 배울 학자지, 배운 것을, 능히, 시, 습, 구문, 때때로 옛날에 들은 것을, 익히고, 매유, 신득, 즉, 매번, 새로, 새로, 매유, 신득, 즉, 매번, 새로, 터득한 것이 있게 되면, 소, 학,이, 제, 아이, 배운 바가, 제, 아, 나에게 있어. 그죠? 나에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알고 있어. 알고 있어서 기응이 붉은 고로. 내 마음속에 있으면 거기서 응에 나오는 것이 끊임이 없겠죠? 다음이 없기 때문에. 가, 이, 위, 인, 산이. 그렇게 되면 가, 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하니. 약, 부, 기, 문, 지, 학, 즉. 만일 기자는 기억할 기자예요. 문자는 질문할 문자야. 기문의 질문하고 기억하는 그런 학문인 즉, 무드거심이. 즉, 이거는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말로 내뱉는 그런 공부예요. 마음속으로 터득한 게 아니라 그냥 금방 듣고 금방 내뱉고 하는 것은 기문지학이야. 기문지학, 즉, 무드거심.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드거심. 마음속에 터득한 게 없어. 이게 건성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무드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터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지유한 고로. 아는 바가 한계가 있겠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기에, 학기는 예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기 편명 중에 학기편이라는 편명이 있어요. 그 편명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담은 글이에요. 학기에 기, 기, 부족, 위, 위, 인사니. 여기 기자는 기롱할 기자인데 그 사람을 놀리는 거지. 기, 부족, 위, 인사. 여기 그 기자는 뭘 말할까요? 기문지학이야. 암기하고 질문하는 정도의 그런 학문. 그런 것들은 족히 남의 스승이 되지 못한다라고 기, 놀렸으니. 정여차의로 호상발려라. 정자는 바를정자가 아니라 정히 그런 뜻이에요. 정의, 차의, 이 뜻과 더불어 서로 발명을 한 글이더라 이거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 온 고이지신이면 가이위사은이람 오는 심여야락호자는 구소문이오. 신자는 금소득이님. 언항능시습구문이 매유신득 즉 소화기채아이 기응이 풀궁구로 가이위인사님. 약폭기문지학 즉 무투거시민 소지유한구로. 학기의 기기 부족이위인사님. 정여차의로 호상발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